어 그런데 좋은 얘기만 해야 되는데 요 뱀띠들은 올해까지 조금 올해가 더 작년보다 조금 고생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삼재가 작년에 끝났지만 끝난 삼재가 아니고 올해까지 조금 이어가는 이런 형국이 들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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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무슨 띠자 아 오늘은 뱀띠에 대해서 맨마디 할까 합니다 네, 뱀띠. 뱀띠는 작년에 3제였죠? 그렇죠. 3제 고생했다고 뱀띠분들한테 한 말씀 먼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. 힘들었다기보다는 작년까지는 그래도 무난하게 괜찮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런데 좋은 얘기만 해야 되는데 이 뱀띠들은 올해까지 조금 올해가 더 작년보다 조금 고생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. 3제가 작년에 끝났지만 끝난 3제가 아니고 올해까지 조금 이어가는 이런 형국이 들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첫째는 희망찬 금전운인지 사업운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는 나이대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건강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 일에 조금 지체가 될 수 있습니다. 구설, 구설을 조심해야 되고 무리한 투자를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. 대체적으로 조금 몸수로 치고 갈 운이 들어 있으니 올해까지는 조금 잘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그러면 이 부분 선생님이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만 조심한다면 그렇죠. 어떤 좀 좋은 일이 들어올까요? 문서를 잡을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요. 그런데 문서를 잡고 내가 사업에 크게 투자를 한다든지 이러면 정말 손해보는 해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조금 조심을 해라 하고 싶어요. 그래도 이 분들 좋은 운들도 들어오지 않을까요? 그럼요. 뱀띠가 어떻게 다 안 좋으면 어떻게 세상을 살겠어요. 좋은 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면 좋게 잘 지나가고 작년보다는 올해 조금 주춤 쉬어가라는 운이니까 조금씩 이렇게 조심할 거나 조심해서 가면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런데 저는 좀 의아한 게 작년에 삼재여서 삼재가 나갔는데 올해가 좀 힘들다는 게? 삼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소띠, 닭띠, 뱀띠가 삼재였어요. 그래도 소띠나 이렇게 무난하게 닭띠하고 다 넘어갔어요. 뱀띠들은 삼재라도 날삼재의 복삼재였어요. 그래서 나쁜 일보다는 아마 좋았던 일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았을까 싶은 제 소견이고 단 생일에 따라서 틀리겠죠. 그러나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괜찮았으리라 봅니다. 특히 사업하고 금전운이나 이런 거는 있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보여집니다. 그렇지만 힘 가지시고 나 안 좋다 해서 그거에 연련해 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내가 조심할 거는 조금 조심해서 가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 뱀띠분들한테 마지막 마무리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내 띠가 뱀띠인데 안 좋다 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순리대로 내가 안 좋은 건 피해가면 되고 욕심을 조금 덜 내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올해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랄게요. 그리고 뱀띠들이 이제 1월달, 2월달 다 이렇게 조금 스쳐가셨어요. 그러니까 앞으로는 희망찬 일이 더 많을 거라 보여집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